지구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와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불교 등 5대 종교계가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생명과 정신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로의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룡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상재난. 최근의 사태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환경 파괴, 물질 중심의 사회에 대한 자연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지구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등 5대 종교계가 지구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논의된 모두의 다짐을 지금 바로 실천합시다. 5대 종교인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대화 마당을 갖고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대 종교인들은 모두가 연결된 존재이자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제 성장 위주의 산업 시스템 등의 근본적인 변화와 인간과 자연 간의 새로운 관계 전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욕망의 사회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승하고 부지키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이를 위해 자신의 신앙마저 왜곡하고 이용하는 큰 죄를 저질러 왔음을 깊이 참여합니다. 종교인들은 특히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종교인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올바른 환경교육으로 위기를 알리고 미래 세대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종교인들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5대 종단에서 친환경적인 사업의 실천을 다짐하는 기후행동 선언의 지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도 사회의 공동가치신을 위한 종교인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행사장에서는 5대 종단 종교인들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탐욕을 참여하고 생명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 영상이 상영돼 종교인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